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과 결혼하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단번에 결혼이라도 할 듯이 굉장히 높은 눈으로 상대를 본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디오를 통해서 연애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애와 오디오 모두 초심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일단 눈이 높고요 한 번에 원하는 것을 바로 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입견이나 이상량이 좀 확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잘 모르는 단계에서 선입견과 이런 것들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겠다는 그런 안전장치로서는 좋은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떠한 발전이나 앞으로의 긴 그런 여정 속에서의 그런 즐기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또 방해가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잘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연애를 가지고 얘기를 들면 결국에는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저도 연애 많이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희망하는 젊은이에게 일단 눈을 좀 낮추고 학력이든 외모든 키든 몸매든 이런 것들을 좀 너무 그거에 포인트를 두지 말고 일단 여러 사람을 좀 만나보라는 조언을 이렇게 선배들이나 형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 얘기를 일단 좀 기본적으로 좀 못 알아듣기도 하고 알아도 좀 어떻게 하지를 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면 나름대로 눈 낮췄다고 하지만 굉장히 수많은 조건이나 이상형들을 따지고 있고 그 수준도 상당히 높아서 거의 준 연예인급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도 그런 건 좀 아쉽다는 겁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게 아니면 아예 안 해버리겠다라는 그런 심리는 사실 되게 핑계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 핑계는 함정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디오로 다시 보면은 마치 오디오는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전용룸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안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따가 없이 보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랑 거의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디오 거래를 정확하게 세 번 건 아닙니다만 거의 만 번 이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곳을 갔지만 한 90% 이상은 거의 대다수의 평범한 분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물론 계시고 여유가 있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냥 우리 주변에 보편적인 서민과 중산층 계열을 오가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부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음악이 또 오디오 생활이 자신에게 주는 활력소 또는 위로 이런 것들이 되는 비중이 높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환경적인 부분은 2차적 3차적 4차적인 부분 저는 더 낮은 쪽이라고 봅니다 저는 심지어 고등학생 때부터 했었으니 뭐 집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향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오디오를 하기 더 좋은 공간들을 얻어 나가고 그게 심지어 제가 개인 사업을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저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죠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과 결혼하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단번에 결혼이라도 할 듯이 굉장히 높은 눈으로 상대를 보니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렇게까지 높은 눈으로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상대방도 그것을 눈치채서 부담을 느낄 것이고 웬만한 매력을 가지신 분 아니라면 도망을 가게 될 확률도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최초에는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거의 결혼부터 생각하고 있는 수준인 눈높이다 보니 몸이 맞기도 마음이 맞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는 어떠한 선입견이 굉장히 선입견이 크게 작동을 하는 거고 그 경험의 한계가 경험이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굉장히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선입견을 최대한 덜어내고 최소한 안전장치 자신이 당하지 않을 정도에 대한 그거 정도는 알아보되 선입견 없이 마음을 열어서 만나보고 경험을 하고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을 겪는 걸 하게 되면 단순히 오디오를 떠나 연애를 떠나서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고 인생에 대한 관점 자신이 하는 직업이나 일 같은 부분에서도 상당히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 숙맥을 넘어서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위치까지는 연애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좀 볼게요 우여곡절 속에 연애도 하고 행복도 맛보고 슬픔도 맛볼 수 있는 이별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만남이 있다면 그러면 그 아픔 때문에 패인처럼 될 수도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또 상대를 욕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그것을 이겨내고 또 다른 연애와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또 많은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상대방들도 알지만 자신도 알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뭐 다 똑같아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오가면서 사람이 약간씩 변해가는 거죠 변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변해야만 하는 거고 변해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이도 오디오도 자연도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걷어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람둥이 급에 대한 부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진짜 바람둥이 금전을 갈취한다든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제비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람둥이라고 흔히들은 불리지만 많은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결혼도 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그러니까 자만추를 많이 하는 거죠 자고 만남 추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데 이 자연스럽다는 거에서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상대적으로 그렇게 쉬울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그렇지만 수많은 여자들의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각각의 장점과 단점도 되게 잘 알고 이 과정에서 자신도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성과 연애를 한다면 내 모든 걸 바칠 수 있고 나를 다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안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익숙해지면 아주 빠르게 자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보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많이 해본 사람은 자기를 바꾸려고 들지 않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그 점에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그 점에 서운함을 느끼기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게 오롯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날 바꾸지 않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으로 꼬리는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결혼은 아까 말한 오히려 모쏠이거나 자연스러운 보통의 수준일 때가 훨씬 더 잘 되죠 왜냐하면 간도 쓸게도 다 빼줄 것처럼 어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결혼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여자분들이 마음을 쉽게 열지가 않는 경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인데요 내가 어느 정도 내조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가 이런 것들도 보시는 게 아닐까 좀 나쁜 표현으로 했습니다만 다른 좋은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바람둥이라고 보여주는 분들이 연예인이라고 한더라도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금전갈치하는 나쁜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 제외하고요 보편적으로 연애를 서스름 없이 편안하게 자주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오디오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정보가 많아서 또 브랜드 유명세 인지도 잘 팔리는 거 인기 많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 번에 사서 잘 쓰자라는 마음을 많이들 가지실 거잖아요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경험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가지고 가신다면 오디오 생활이 연애에 못지않게 강력한 황랑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뒷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부자나 바람둥이가 아니라 오히려 선입견 없이 여러 제품들을 겪으면서 또 나의 세월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나의 취향도 변하고 나의 상황도 변하고 나의 이사도 다니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걸맞는 것들을 또 때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심심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나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통해서 아무런 의미나 그런 것도 없이 마구잡이로 하는 거라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저는 그런 방식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또 그 속에서의 애로도 있지만 그 속에서의 또 깊은 즐거움이 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던 거고요 사적을 말씀드리면 저도 오디오에서는 굉장한 바람둥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라고 중고거래가 쉽고 완벽했던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그냥 상대적으로 경험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인 연애에서는 저는 오디오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연애도 몇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간신히 36인가 그때쯤 결혼했거든요 간신히 이제 평범방이 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되게 착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연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제가 아까 앞서 말씀한 것처럼 발음 중이라고 생각한 게 저인 거예요 초보자 위에서 모솔남과 평범남이 저인 겁니다 오히려 바이람둥이를 예상한 건 제가 오디오를 발음 중처럼 많이 해서 추정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정된 시간에서의 이야기라 세 가지로만 분류를 했으면 여러분의 오디오 방향은 어떤 방향이고 무엇을 추구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의 모습은 어떤 형태가 될지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형태의 즐거움과 안전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은 다양한 또 세부적으로 특수한 이런 경우마다의 즐거움이 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선입견에 대해서 오디오를 경험을 많이 한 분이 아니라면 별도의 이렇다 할 선입견 같은 것들로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막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렴한 것도 굉장히 좋고요 하이엔드라고 부자들만 쓰는 거라서 미워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입견이나 그런 유명세나 이런 것 없이 오롯하게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하나씩 하나씩 읽어나가는 즐거움 좀 멀리 가는 것, 한 번에 간다 라기보단 좀 멀리 보는 길을 떠나시는 것도 제가 한번 추천해 보고 싶어서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